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지난번에 불길 속에서 구조된 강아지들 소식이네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2일 강원도 횡성군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강아지들, 엉덩이가 그을린 채 구조된 강아지들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 창봉리 주택 화재 현장에서 부모견과 함께 발견된 강아지들, 당시 진화 중이던 소방대원들이 거센 불길 속에서도 무사히 구조해서 화재가 됐었는데요. 발견 당시 강아지들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이 중 엉덩이와 꼬리, 등 쪽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던 이 3마리에 대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 안타깝게도 안락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강아지들은 이웃 주민이 임시 보호를 맡아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웃 주민은 어미 개가 젖이 나오지 않아서 생후 한 달 정도 된 강아지들에게 직접 우유를 먹이며 돌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견주는 나머지 7마리 강아지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족을 찾기를 바랍니다. 남은 강아지들이 꼭 좋은 주인을 만나기를 바랍니다.